아무리 부른 후 말하는 거 이리와, 왜 이렇게 해? 디디야, 디디야, 디디야! 왜 이렇게 해? 왜 이렇게 해? 왜 이렇게 해? 나 왜 이렇게 해? 아, 잠깐만. 미안해. 왜 이렇게 잘 안 웃겨서. 야, 요즘 어때? 뭐가? 결혼생활. 어 미안 미안 미안. 뭐라고? 결혼생활 어때? 그럼 뭐 아 형 심심해. 재미없어. 재미없다고? 재미없어. 아 결혼하지마. 아 형 뭐 재밌는 거 없어 뭐 요즘에 뭐? 너 내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? 아니 무서운 그런 이야기가 재밌어? 어 완전 재밌던데?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고 재미도 없던데? 나 그런 거 귀신 잡는 해병 나왔잖아. 하..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어? 안 무섭다고? 아 진짜 씨.. 야 너 전화 왔는데? 누구한테? 네 와이프. 왜 그래 왜 그래? 왜 이렇게 떨어? 와 졸라 무섭다. 어? 와이프 무섭다고? 어 졸라 무섭다. 와 미치.. 잠깐만 아 나 이거 좀.. 와.. 근데 여기.. 아 나 미치겠네. 왜? 형 여기 어디 나뭇가지 꺾을 데 없나? 나뭇가지는 왜? 와이프가 꺾어오래. 왜 꺾어와? 아 종아리야 오늘 한 대 맞지? 니네 와이프 뭐 훈장님이야? 어? 어? 아 나 종아리 가끔 맞아. 아니.. 아니 왜 그래? 아니 왜 그래? 아니 왜 그래? 아.. 쏟아 말랐다고? 어? 아.. 아 얌지하라네 형이. 졸라 맞지 맞지? 진짜.. 형 졸라 웃기대! 잠깐만. 귀신의 집 본 거 아니야 여기? 맞지? 아.. 이 형.. 오.. 이 형이.. 안 되겠어, 아빠 와. 아빠 와, 아빠 와. 아빠 와, 아빠 와, 아빠 와. 병원을 가보세요, 병원을. 병원을 가보세요. 대아프면 화장실 가서 똥을 싸세요, 똥, 똥 싸, 똥, 똥. 똥 싸요, 똥. 와, 안 되겠다. 아니. 저기요, 죄송한데 저희가.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좀 찍고 있었어요. 아, 뭐예요? 유튜브 찍고 있었는데. 갑자기 조심하시더라고요? 조심해 준다고? 아니, 지금 원래 뒤에 할 게 더 남아있는데 뒤에 거를 지금 자르고 이제 중단. 아, 중단.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. 그래요? 네? 아니, 그쪽 때문이 아니라 친구 때문이야. 아니야, 근데 비슷해. 여기는 깔깔 만지잖아. 여기는 숨을 못 쉬어. 이거 봐. 야, 깔깔깔깔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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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응,resser. 아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Ort 진짜 왜 아까. ballotização? 똥! X2 아니 저 빵에 뭐가 들어가 있나? 무리를 괜찮고 저기가 왜 그러기에. 뒤로 오시네. 아니 저기 endlessly 미치기 싫어요. 아니 아까 친구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 봤는데, 그게 뭐예요? 부활, 부활. zombie funn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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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ary funn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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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nny. 어? 그게 왜. 아니 아까 친구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 봤는데? 이거 죽는етр thing funn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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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nny, arrangements such a funn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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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nny. 왜 그런 거 Ast fe kah hanк qui Inclo' 저희가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 중단 사태. 아 진짜요? 영광이에요. 저희 하면서 무슨 얘기가 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. 뭐 혹시 하시는 일이 뭐.. 뭐 애들 가르치고 그러는 거 아니죠? 아니요 그런 거 안. 뭐 연기를 하셔 갑자기. 아니요 저 원래. 아니 근데 왜 자꾸 끼 부리시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. 아니요 아니에요. 아니요 아니요. 아 어떡해. 유튜브 찍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캐릭터를 잡았어. 저희가 유튜버인데 지금 뭐 좀 찍고 있었어요. 유튜브만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돼요.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거든요 유튜브. 진짜요? 미친 여자가 있다고 재고 받으려고 저희가. 대전의 커피숍에 미친 여자 있다고. 아 이수미. 네? 이수미라고요 이제니? 이수미? 아 이름 이수미? 이분을 섭외를 해야겠네. 전? 전? 나 웃기다고요? 아니야. 존나다 아니야. 존나였어. 존나 웃기다. 존나 재밌는 놈.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봐준. 저는 진짜 그냥 지금 엄청 정상이에요. 아 원래 이러시는 거죠? 원래 저는 정상인데. 또라인. 또라인은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요. 밖에 나가면 텐션이 너무 힘들어서. 저희 근데 가봐야 되는데 왜 자꾸 말 시키시는 거예요? 하지마. 너 하지 말래. 하지마. 아 근데 부잣이네. 손가락이랑 팔찌랑 목걸이 있잖아. 아이 저거 다 저거야. 10원짜리 녹여가지고. 부잣. 여기에 프라다는 이거를. 요만한 거 뭐야 저거. 아 담배 케이스. 담배 케이스? 오 노. 담배 케이스라니? 면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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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비관. 형아. 면봉이. 면봉을 갖고 댄게요. 그럼 왜? 하나 드릴게요. 기 파요. 좋아요. 기 파요? 면봉을요? 진짜 면봉을 갖고 댄게요. 진경이 화장품을 이렇게 뭐 묻었을 때나. 기가 안지러울 때나. 그럴 때. 지금 저희한테. 뭐 썼으면 있으시길 파티가 좋지. 면봉 판매하는 거니. 방판. 방판. 그래? 지금 면봉 팔러 오신 거 아니죠? 지금 기 파시는 건 또. 와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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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내 방을 열었어 내가 지금 못생겼나 visa 어르르르르르르르 어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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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륵 딸 나 이박사인 줄 알았어 지지없으면 어르르르르르르르 이박사인 줄 알았어 이박사인 줄 알았어 혹시 제자한데 아니 그 눈빛 아 눈빛 아 왜요?x2 사연 여기 뾰족한 거 있으면 갖다주시자 면봉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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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뾰족해 연기 전공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 하고 싶어 하고싶어요? 아 개그맨 하고싶다는거죠? 네! 개그맨! 죄송한데 친구분 BJ 아프리카 이런거 하세요? 아니요 하시죠? 네 해요 근데 이런 텐션이면 하실거같아 아니면 끼가 있거나 그치 똘끼 시청자 네? 진짜 BJ이세요? 아프리카TV 아 하시는거에요? 아프리카에서 오시는거 아니에요? 깐타피아 깐타피아는 둘리에요 아프리카가 아니라 형 이제 알았지? 어? BJ쪽은 아니야 우리는 아 우리 유튜브만 열심히 하자 아니 근데 진짜로 와 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다 그야 진짜로 저희가 처음이에요? 네 이런 이런 중간에 텐션으로 중단하고 이런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진짜요? 찐이네 어머 뭔가 민폐인가?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저기 무슨 채널인 줄 아세요? 저거 뭐죠? 궁금한 이야기와이 진짜 궁금한 이야기와이 아니 그거 티비 그거 티비 아는 사람들이었어? 아니 대화? 너 스크래그 새끼야 대화? 아니요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자기야 빨리 말아봐 자기야 저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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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담소를 나누세요 귀여워 귀여워 누구요? 너 아니 너 아 지금 쳤어요? 귀여워가지고 아니 경찰에 신고할거에요 아니 놀라운거 놀라운거 아 남 여자 그 안에 있으시다면서 쳐 여자가 안에 있으시다고요? 교원생활 어때요? 심심해 재미없어 아 아 와이프 몰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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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내용이 몰카라고 이것도 올라가는거에요? 지금 얘기하는것도? 이것도 올라가요 몰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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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몰랐지 그러면 잘했지 뭘 잘해요? 지금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?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별풍선 받으면 뭐 어떻게해요? 별풍선 받으면은 아 지금 치마 입어가지고 바지 하나만 좀 오 잠깐만 잠깐만 키가 이렇게 커 키가 이렇게 커 잠깐만 키 몇이에요? 넷같아요 넷같냐고요? 귀여워 귀여워 왜그래 아니 김부선이야 뭐야 너무 장수하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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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어떻게 저희가 코믹마트라고 저희 몰카 채널이거든요 마트 어디 뭐 파시는거에요? 아 나 그냥 물어보면 그러면 마트를 진짜 하시는거고 그니까 BJ 면봉 뭐야 돼지우리야? 와 나도 미쳐가고 있네 지금 미쳐가 이거 해야 돼 뭐야 이거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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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나 이제 더 있으면 미칠거 같아 저희 빨리 얘기할게요 네 자 저희가 저희가 코믹마트라는 채널인데 이거 업로드해도 돼요? 네네네 하셔도 돼요 아 여사 올라오는데 상관없어요? 네네네 안해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는거에요? 이거면 안해요 안해요 저희도 아깝죠 아마 재밌는데 저희는 재밌는데도 저희는 재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쪽만 재밌었어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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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평도 좀 그만 넓혀요 진짜 아직 안되겠다 기 빨린다 기 빨린다 저희가 더 사드릴게요 여기 말고 진짜요? 네? 수산수예요 수산수예요 술 한잔 그럼 제가 5만원 드릴테니까 조리 하나씩 먹고 같이 술 먹자라고 자요 어? 또 일이 있기 때문에 자 아니 저희가 뭐 좀 드리고 저희가 저희가 상품컴도 갖고 다니거든요 상품컴도 차에서 드릴게요 저희가 아 좋아해요 그거 드릴테니까 술은 안 마시는 걸로 둘이 저 진짜 자금전 남았어요 어 느낌이 있는데 어떤 칭찬이 너무 많으세요 칭찬이죠 얼굴 예쁘잖아요 자금전 어.. 쟤 가리카비 나한테 터키는 거에요? 어? 귀여워 귀여워 와.. 아.. 어디 가? 조금바 아하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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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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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